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말을 크게 하니까 울리네. 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그 교회의 가르침들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기를 청하면서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서서 성령님, 저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어서 저희가 새로워지리다, 보아 놓은 우리가 새롭게 되리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의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먼저 우리는 25과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좀 범위가 좀 넓어지죠. 이제 가정에서 좀 더 사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재화, 자원들을 잘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발전을 해나가면서 사람들에게 편리한 삶을 제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로 돌아가서 살라라고 한다면은 잘 살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핸드폰도 없지, 전기도 없지,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처럼 이 사회는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우리 인간, 인류에게 좀 편리한 삶을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런 이 사회가 발전하는 것 안에서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 도덕적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내면에 있는 내적인 것들보다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더 관심을 쓰게 되고 물질 중심적인 그런 사회가 시대가 되어가면서 어떤 빈부격차라든가 인권침해라든가 차별이나 폭력이나 이런 심각한 사회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간의 권리가 당연히 소중하게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공동선을 추구하면서 사회가 더욱더 평등하고 정의롭게 발전하도록 경제와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또 그 행동규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사회에 대해서 가르침들을 이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내는 것은 이미 지지난 세기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이거는 교황 비오십세 비오십세였나? 어쨌든 레오십이세구나, 맞아. 아주 다른 분하고 헷갈렸어요. 레오십이세 교황님의 새로운 사태라고 하는 건데 우리 가톨릭에서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교황님께서 문헌을 발표하신 첫 사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왔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를 배워왔다면 그것을 그냥 우리 각자 그렇게 나만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 세상을 하느님 나라처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서 늘 얘기하듯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교회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탕으로 한 참된 인간 사회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펼쳐지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회 교리를 통해서 인간의 존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김수환 추익영님 같은 분들이 우리 민주화 시대에 많은 역할들을 하셨었죠. 그래서 성탄 메시지인데 성탄 메시지 안에도 보면 또는 그런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 꾸짖으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71년도의 성탄 메시지인데 이때는 평화방송이 없던 시절이어서 성탄 반미사를 KBS에서 중계를 해줬거든요. 그런 시절이었는데 저런 소리를 하셔가지고 중간에 끊었다라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일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이 사회에 대해서 교리로서 교회의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교리는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또 노동의 권리와 올바른 행위, 노동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가들 사위의 정의와 연대 또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그런 사랑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회 교리는 특별히 우리 지금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십계명 가운데에서 일곱 번째 개명인 도둑질을 하지 마라와 열 번째 개명인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에서 많이 이야기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루카 복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할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관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들을 지어서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둬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 보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으로 하셨는데요. 이 이야기에 보면 이 부자가, 이 부유한 사람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돈을 모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돈이든지 소출을 거뒀다니까 농사를 사람들 잘 부려가지고 잘 됐나 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보면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겨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누구한테 해요?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꼬집는 거죠. 우리가 맡겨진 재화, 재산, 여러 가지 자원들은 그냥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세상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들을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도둑질을 하지 마라 라는 식개명의 개명이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는 재산 소유, 사유 재산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조를 합니다. 공산주의하고 양립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인간이 사유 재산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자신과 또한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갑이 두둑해야 좀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통장에 장호도 좀 있어야 되고 맨날 월급님이 로그인하셨습니다. 월급님이 로그아웃하셨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참 슬프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사실 재산을 이렇게 모으고 하는 것들은 당연한 일이고 그러시고 우리에게 삶의 안정을 주는 것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된 개인의 재산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개명의 일곱째 개명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차지하지 말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그 주인의 정당한 이사를 거슬러서 훔치거나 빼앗는 행위는 이 개명을 어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둑질이라고 해서 남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강탈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재산에는 사실 돈, 물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들도 다 이런 것들에 해당하죠. 지금은 많이 개념들이 그렇게 발전을 해서 표절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역시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개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야. 그리고 정당하게 주어져야 될, 내가 뭔가 일을 누군가에 시켰으면 임금을 지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당한 그런 가격을 쳐주지 않는 것 역시 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만한 그것을 빼앗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고 또한 특히나 더 악질적인 것은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갈취하는 그런 행위들 그리고 어떤 사회 안에서 수표나 계산서를 위조하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 또한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걷는 것은 국가가 운영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안에서 내가 마땅히 내야 될 세금을 내지 않고 탈세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행위들 그리고 우리가 사유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재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함부로 사용하거나 파손하거나 해가지고 이제 그런 공공의 이익을 저해시키는 그런 행동들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돈 관리하는 직책을 맡고 있는데 그런 공공 같은 것들에 순댄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 모두가 다 도둑질하지 마라 라고 하는 도둑질하지 마라 라는 개명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패, 업무태만 이런 거 역시 우리가 흔히 얘기하자는 지장 가가지고 일 제대로 안 하고 자리만 있다가 하는 것들하고 월급 루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궤도 루팡이라는 것에서 해가지고 그것도 역시 도둑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윤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경제활동을 합니다. 인간이 필요한 재활을 마련하고 운용하고 벌어들이는 활동이 바로 경제활동이죠. 경제생활은 생산된 재활을 늘리고 이윤이나 경제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그거가 또 목표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경제생활을 함으로써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벌이, 돈 등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더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제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경제생활의 주인이고 중심이고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생활은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에게 또한 인간 공동체 전체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이익만 추구하고 다른 사람은 손해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더 함께, 내가 조금 덜 이익을 거두더라도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 그래서 우리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런 경제활동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정의와 윤리적 질서 안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또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저마다의 능력을 발휘하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점점 더 전문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 또 그 일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없어진다.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로 없어져 버리면 사회 전체적으로 많이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이 지금 오늘의 현실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고 있는 다양한 노동들, 이 직업들은 종사하는 직업에는 귀천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정하고 불이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어떤 직업이든 우리 인간 사회를 이루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직업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재산의 정도에 따라 계급의식을 갖는 것은 잘못된 풍조다라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그것은 이 재물을 갖다가 이 재물의 그거를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을 나누는 데가 쓰고 있는 것은 이 재물 자체를 갖다가 어떤 우리 목적의 높은 곳에 두고 있다라고 사람이 더 목적이 아니라 재물이 목적이 되어버리게 되면 그런 잘못된 곳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살짝 소개해드렸던 레룸 노바눔 새로운 사태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 19세기의 어떤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생겨나고 있는 노동자들과 이제 사업주간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가 가르침을 냈던 그런 문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노동과 또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어떤 협력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경제활동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노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일을 하고 그 일의 대가로 이제 돈을 벌죠. 자신이 어떤 그러니까 관리자라면 사람들을 그걸 잘 챙겨가지고 관리하고 적당한 과업들을 맡기는 그것도 자신의 일이고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나라는 좀 이제 근로자, 사용자 뭐 이제 이렇게 그 부분을 좀 강하게 짓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사용자들 역시도 자신의 그 회사를 경영하고 하는 것들 자체는 노동이죠. 일에 해당합니다. 하여튼 이 노동이라고 하는 건 사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보유하신 거예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잘 가꾸고 보살피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창세기의 두 번째 창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7일간의 창조 이야기가 있고 뒤에 이제 그 아담 하와하고 선악과 나오는 그 이야기에서 보면은 이제 인간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인간 창조하시기 전에는 세상에 뭐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가꿀 인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을 해요. 그만큼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이제 잘 가꾸고 보살펴나가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노동을 하도록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 역시 노동을 하는 그 가정 안에서 성장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크셨을 때 서른 살이라 돼가지고 출가하셨으니까 그 이미 한 십수년 정도는 당신이 이제 노동자로서 목수로서 일을 했을 거라고 우리는 당연히 짐작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노동을 하셨었고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사도들 역시 각자의 직업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어부였었고 그리고 우리 바오로 사도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을 많이 전하여 다녔던 바오로 사도의 밥벌이는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런 어떤 자신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또한 그 사목활동들을 했었습니다. 물론 요즘에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전업으로 이 일에 더 전념을 하라고 이제 뭐 다른 일을 뭔가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제 예전에 사도들 역시 그렇게 지금처럼 신자들이 안정적으로 교회의 유지비를 함께 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직업을 가지고서 노동을 하면서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사셨던 그 시절에도 당신이 직접 노동을 하시면서 인간의 노동을 신성함으로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노동의 신성함을 인식하고 또 성실하게 일해서 세상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 모든 사람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적정한 보수를 받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국가와 사회는 사람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인간이 노동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자아 실현을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일을 하기 위해서 노동을 위해서 뭔가 생산을 하고 경제가 돌아가고 하는 그것에 사람이 갈려들어가는 그런 식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해치는 노동행위나 경제활동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가들은 단순히 어떤 이윤증대와 명예가 아니라 인간의 공동선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노동자에게 적절한 임금을 지불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투명한 경영으로 일자리를 보장하고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해서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회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범죄죠. 잘못하는 일이죠. 잘 경영해가지고 그 밑에 딸려있는 사람들을 먹여살리고 또 이 세상이 이렇게 더욱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노동자들 역시 자신의 능력과 또 성실한 태도로 맡겨진 업무를 수행하고 또 당면한 쟁점에 대해서는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파업이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 어쩌할 수 없는 수단으로 사용될 때 그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합니다. 하지만 그 파업이 폭력을 수반하거나 어떤 공동선에 억은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정당하지 않다라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노동현장에서 일어난 노사 간의 갈등을 공동선과 그리고 또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함께 존중되는 가운데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직접 회사를 운영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고용되어서 노동하는 경우들이 있을 테지만 그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이런 쟁점들이 서로의 이익을 추구를 하다 보면 내가 아무래도 더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개명의 10번째 개명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화 자체는 하느님의 선하신 창조물입니다. 재화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생산하고 관리하는 재화는 그것 자체로 악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고 사실 원칙적으로 선한 것이죠. 인간 사회가 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도 보면 재산을 많이 갖는 것 재산이 많은 것은 하느님의 축복이고 좋은 일로 여겨왔고 사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당하게, 정의롭게 공정하게 일들을 하면서도 재산이 잘 늘어나고 된다면 좋은 일이죠. 그것은 하느님께서 보살펴 주신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남이 잘 되는 것이 배 아픈 것이 우리 현실이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고 속담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런 시기와 질투는 탐욕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무절제한 욕망을 부추기게 됩니다. 10개명의 열저 개명인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아 하는 탐욕과 세상의 재물에 대한 지나친 소유욕을 갖지 말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는 개명이죠. 이 지상에서의 생활이 전부인 양, 재물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양, 온갖 물욕에 집착할 때 인간 사회는 불안해지고 각가지 부정과 부패와 범죄가 꼬리를 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화는 우리가 아까 사유재산에 대해서 교회가 강조한다고 했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사유재산, 재화는 단지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재화는 사회적 성격도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인간이 함께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재화는 사랑과 정의에 따라서 공정하게 나누어져야 되는 거고 합법적으로 소유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돈을 잘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유재산이긴 하지만 공공재적인 성격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더 가치 있는 방식으로 돈을 쓸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나눔과 또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사랑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종종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내 것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진정으로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하느님의 것이고 나는 그저 그것을 하느님께 위탁받아 관리할 뿐이라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예전에 만들었던 PPT였기 때문에 오늘 다시 돌려보면서 보니까 이제 배트맨 비긴즈의 한 장면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왜 넣어놨지 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알프레드가 집사잖아요. 그렇죠? 배트맨 잘 모르시는 분들. 얘가 배트맨의 그거고 슈퍼히어로 중에서 배트맨이 제일 부자 토니 스타크가 있나? 어쨌든 많이 부자인 사람이에요. 어쨌든 근데 그 집안에 이제 집사의 알프레드가 있는데 어쨌든 집사가 그 재산 관리들을 잘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어떤 내게 맡겨진 것이 그냥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 관리하도록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우리가 어떤 충직한 집사로서 이제 이 세상에서의 경제활동을 해나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위탁과 관리하는 이 재산을 갖다가 우리가 하늘의 보아를 쌓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들은 보금 말씀했처럼 이 세상에 쌓아두려고 이렇게 하다가 하느님께서 이제 부르셔서 이제 가급 하느님 날에 불려가게 되면은 하늘에 쌓아놓은 게 없으면은 많이 곤란하겠죠. 그래서 하늘에 재화를 쌓는 것은 사실 이제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지만은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충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라고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눔으로써 우리는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뭐 새로 사면 기쁘죠. 저도 이제 쇼핑을 해가지고 택배 상자가 도착을 하면은 매우 기쁜 마음에 뜯어보고 제가 유튜브 하면서 컨텐츠 뭔가 만든다고 개봉기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러고 이러고 놉니다. 하여튼 좋아요. 좋은 일이지만은 그것이 주는 기쁨이 계속 오래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의 기쁨은 잠시뿐이지만은 이 나눔의 기쁨은 계속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나눔에도 물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물건을 사거나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고 하는 것들은 좋은 일이지만은 나만 생각하지 말고 또 나눔에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선행위라든가 복지 제도는 가난한 애들에 대한 우선적인 사랑의 구체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남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소중한 것까지도 이렇게 나누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애들에 대한 사랑은 가난한 애들을 특별히 배려하시는 예수님의 참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고 참 행복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세상 그 시절의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렇게 천대받고 학대받고 소외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 돌보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바로 당신에게 베푸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테오부금에 보면 이제 그 최고의 심판날에 이렇게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너희가 내 형제들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은 물질적 차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도덕적, 종교적 차원까지 소환되는 거니까 더 많은 나눔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록 여러가지 가진 것들이 충분히 넉넉하고 있고 그것이 넉넉할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가지 각자의 상황 속에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렇게 되면서 하늘나라에 더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것들은 보금적인 청비인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님과 보금을 위하여 자기 소유물을 모두 버리는 보금적 청비인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보금적 청비인의 정신에 따라서 내일에 대한 불안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하느님의 섭리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맞기라고 가르치십니다. 잘 드러나는 게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거죠. 오늘 저에게 이롱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느님께 맡겨드리면서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참된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행복하여라 하고 하셨던 그 선언 가운데에서 가장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하셨고 그것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보금적 청빈의 정신에 어긋나는 현세 상물에 대한 무절제한 사용이나 재산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버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경제활동은 단순히 상업 논리만을 적용해서 안되고 공동선을 지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노동은 인간 삶의 조건이고 경제활동의 기본으로 인간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해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라는 것이 교회의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업가와 노동자들은 자신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어떤 갈등이 생기더라도 공동선을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재물은 우리 인간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어떤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 그래서 우리 그 재화 우리에게 맡겨진 재화를 잘 사용해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일에 기꺼이 사용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움이 필요한 곳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요. 어떤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 나눔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둡시다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인 그리스도의 사회생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인간은 사회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모여있고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 인간들 사이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그 당시 유다인들이 배척하고 있던 사람들조차 그렇게 다가가서 만나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늘 열려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정점이 이루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바치셔서 당신의 피로서 온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씻어주신 일이죠. 지상에서의 당신의 그 생애에 어떤 당신의 그 사랑의 정점이 이루어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범에 따라서 우리 역시 이 사회 속에 깊이 들어가서 모든 이와 삶을 나누고 그들의 관심사에 귀 기울이고 또 물심양면으로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이들과 손잡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고자 노력합니다. 그것이 의무감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으로 가져다주고 우리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개인의 선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은 역시 어떤 복음의 기쁨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프란시스토 교황님 권고인 복음의 기쁨 269항에 이 기쁨을 가져주는 우리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개인의 선택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죠. 오늘 여기에 나와있는 복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지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생각해 볼게요. 사람은 이 사회 세상 안에서 생활 안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삶을 유지하기 위한 재활을 획득하고 자기 완성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도 각가지 불화와 다툼 차별과 소외 불의와 부조리를 겪게 되고 거대한 사회구조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깊이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는 인간으로 구성되지만 또 다른 한편 사회환경이 인간의 삶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안에 있는 그릇된 가치관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왜곡된 세태에 알게 모르게 젖어있는 타성도 과감하게 떨쳐버리려는 굳은 의지와 다짐이 필요하죠. 하느님 나라의 행복을 추구하는 진지한 자세로 세상 한가운데에 살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형제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 안에서 하느님의 구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할 책임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인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본권과 생명의 존엄성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나 국가나 정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과 그것을 창조하신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하느님의 행복에 참여하도록 부른받았으므로 평등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증진해야 할 의무가 있죠. 현대사회에서 이 의무는 특히 국가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인권들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증진해야 될 의무는 국가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권침해는 인간 본성을 파괴하고 침해하는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상 하느님께 하느님의 모상대로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상을 침해하는 그래서 하느님을 모독하는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 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 성별이든 인종이든 피부색이든 사회적 신분이든 언어든 종교 등에서 비롯한 차별 역시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 보다 보니까 대구에 이슬람 성원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주변에서 반대가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어찌 보면 이슬람에 대한 맹목적인 혐오들이 잘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그 자리가 그 동네 유학생으로 온 사람들이 원래 집을 마련해가지고 기도하고 하던 그런 곳인데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조금 크게 아주 크지도 않아 저기 이태원에 있는 이슬람 성원에 비할 바도 아닌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반대를 하면서 이슬람에서는 율법이 아직 있잖아요. 돼지고기 안 먹고 그런 거 있는데 그 앞에서 삼겹살을 굽고 수육 잔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안에 여전히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사실 이런 차별들 마음 아픈 일인데 이거 역시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일 것입니다. 사회의 정의와 공동선을 우리가 모든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엄성을 가지고 마땅한 권리 인권을 가지고 평등하다라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사회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의 정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존중될 때 실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사회의 목적과 기능은 공동선의 실현에 있습니다. 공동선이라고 하는 조금 이제 우리 교회의 용어에 common good 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을 한 건데 우리가 함께 더 나은 좋은 것을 추구하는 건데 우리 제이자 바티강 공의의 사목헌장 26항에는 공동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이든 구성원 개인이든 자기 완성을 더욱 충만하고 더욱 용이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 조건의 총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동선은 모든 인간이 함께 행복해지는 사회를 향한 원리입니다. 이 공동선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재로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회의 안녕과 집단의 발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공동선은 평화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정당한 법을 준수하고 또 자신이 책임을 맡고 있는 분야의 일들 예컨대 자기 가족들을 돌보는 일들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수행함으로써 공동선을 증진하는 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공생활에 있어서도 더욱 적극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정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고 실망스럽고 그래가지고 에이 신경 꺼 하고 하게 되면 나쁜 애들이 다 해먹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생활 전체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할 것들은 참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동선이라고 하는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사회교리의 중요한 원칙이 있고 그 다음 원칙은 보조성의 원리입니다. 이것도 들어본 적이 잘 없으실 만한 그런 내용인데요. 보조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도 보면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죠. 제일 작은 구조는 사회는 가정이고 그리고 지역공동체가 있을 거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들이 이렇게 있고 구시 이렇게가 점점 커지고 국가가 있고 세계적인 국제사회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의 계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보조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그 상위의 집단이 그 아래에 있는 상위의 집단이나 단체가 개인이나 하위 집단에 있는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건 가정에서 해야 되고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것 지역 커뮤니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구나 시 차원에서 해야 될 것들은 거기서 해야 되는 거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은 거기서 해야 되는 거 국가가 나서서 동네 주민들이 해야 될 그런 것들까지 다 일일이 한다 이런 거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조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상위 조직이 하위 조직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함으로써 개인이나 하위 조직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인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보조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침해되는 일들이 전체주의 국가들인 거예요. 모두가 다 획일화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 그래서 작은 규모의 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고 더 큰 규모의 사회에서 단 조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들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차원의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에서 활동을 하는 거고 또 그런 거 안에서 하는 민간기구 단체들 기구들이 사회생활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서 고유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는 일은 개인과 고유한 단체와 집단의 자발성과 책임감을 드러넣힐 뿐만 아니라 인간 존엄성을 수호하는 일입니다. 국가가 개인과 하위 조직에 강제로 개입해서 그 자율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우리 사회교리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지만 또 국가가 할 수 있는 일들 자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국민들 개개인이 되었던 그 밑에 있는 집단이 되었던 공동성을 추구하는 그들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는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공동체를 다스리는 책임을 맡은 이들은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시는 하느님의 통치 방식에 따라서 봉사자로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가르치는 보조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인간은 함께 연대해야 한다. 연대성의 원리가 세 번째 사회교리의 중요 원리입니다. 연대성의 원리는 모든 인간이 형제애로 서로 돕고 돌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연대성은 먼저 이익의 정당한 분배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에서 드러나고 공정한 사회질선을 위한 노력을 전제로 합니다. 연대성의 덕목은 물질적 이익을 초월하여 영적재화의 나눔까지 포함합니다. 인간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모두 갖추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보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거죠. 하지만 사람마다 어떤 육체적, 지성적, 윤리적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은 서로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사람들이 서로 섬기며 봉사하며 친교를 나누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하느님께서는 저마다 필요한 것을 남에게서 받기를 바라시고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그 혜택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연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선에 투신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하고도 항구적인 결의이고 전체주의와 개인주의를 극복하는 일입니다. 저희가 함께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가게 되는 정치공동체는 이런 공동선과 보조성과 연대성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합니다. 정치공동체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증진함으로써 공동선의 실현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사실 정치권력은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력은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정치권력은 모든 사람의 권리, 특별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사회정의가 실현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국가 권력자는 하느님의 법을 존중하고 인간의 권리를 수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들은 거기에 잘 따라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권위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부당한 권력이나 인권을 침해하는 법에도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보다는 하느님께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의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정권을 바꿨던 경험도 있고 계속 평화롭게 나름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이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우리 인간 사회를 위해서 공동선을 위해서 더 옳은 일인가 잘 보면서 우리의 권리 정치 참여라고 하는 권리를 잘 활용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권력을 얻게 된 국민의 대표로서 권력을 얻게 된 사람들이 하느님의 뜻에 맞게 이 세상을 정의롭게 그리고 모든 사람의 공동선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류 전체의 평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연대하여 균등한 분배와 인권보호 자유로운 의사소통 정의구현과 형제의 끊임없는 실천으로 인류의 평화를 실천하는 일에 투신하여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한 개인이나 한 국가의 문제가 인류 가족 전체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고 국가의 공동선이 인류 전체의 공동선과 분리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여파들이 우리들한테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대이죠. 여전히 인류 공동체가 함께 다 잘 사는 그런 것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빈곤한 국가나 국민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고 분쟁 인종 분쟁 무협 분쟁 군비 경쟁 종교 분쟁 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평등해야 할 자리에 불평등이 자리잡고 군등한 분배가 이루어질 자리에 독점이 파고들어서 인류 공존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 그렇게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보통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힘의 균형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즘 오크라이나 전쟁이 난 바람에 세계 많은 나라들이 군비를 늘리기 위해서 한창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에 있어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폴란드하고 엄청난 무기수출 계약을 했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계속해서 무기를 더 개발하고 더 좋은 것들 더 많은 힘 더 강한 힘을 갖추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쩌면 그것은 거짓된 평화일 수 있습니다. 그 균형은 너무나도 쉽게 깨어져 지는 거고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계속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무절제한 군비경쟁 경제와 사회부자의 불이 인종과 종교의 차별 상호불신 복수심을 피할 수 있도록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과 현실이 다른 거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건 인간들 사회의 어떤 것 뿐만 아니라 지금의 현 인류 우리 후손들에게 그리고 함께 지구라는 이 별 행성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면서 아름다운 자연과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에 앞장서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 생명은 자연환경과 조화로 이룰 때 증진됩니다. 자연이 훼손되고 환경이 오염되면 우리 인간의 생명도 위태롭게 되는 것이죠. 점점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겪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의 그런 상황들을 실제로 경험을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잘 잘 갇혀있으니까 겨울에도 사만사온 따뜻하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엄청나게 한파 올려오고 그런 것들을 겪고 있죠. 그리고 산불도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우리나라 산불도 많아지고 홍수도 생기고 그리고 극지방에서는 빙하가 녹아가고 있어가지고 해수면도 높아지고 그리고 그 바람에 해일 피해도 종종 생기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들은 우리 인간이 그동안 이 자연을 어떤 정복의 대상으로 여겼고 산업발달이란 명목으로 자연자원을 무분별하게 개발해서 생태계를 파괴해야 했던 그런 탓에서 오는 것이죠. 이런 오존층 파괴나 온실효과나 산성비 토양부식 해안자원 고갈 물과 공기오염 이상기후 이런 것들은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느님께서 맡기신 자연환경을 가꾸고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냥 이익을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세대가 계속해서 자연을 해친다면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곳이 터전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연환경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를 보금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지성과 감성을 소유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성과 감성은 문명을 일으켰고 문명의 혼이라고 알 수 있는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인간의 삶을 표현하는 문화는 인간 정신의 위대한 창조성에서 나옵니다. 오늘날 세계는 놀라운 기술 발전과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지만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기반과 토양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오히려 인간 정신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멀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도의 물질문명은 인간 생활을 유익하고 편리한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해주었고 우리가 더욱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사회를 소비중심의 사회로 변모시켰습니다. 소비중심의 사회는 인간의 모든 욕망을 상품소비에 대한 욕심과 갈증으로 탈바꿈시켜서 사치와 가소비를 부추겼고 쾌락을 새로운 의상으로 탈밤시켜서 사치와 가소비를 부추이고 아 튀었어요. 죄송해요. 쾌락을 새로운 의상으로 만들어서 성마저도 상품화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화의 복음화에 힘써야 합니다. 개인적인 욕망과 여과되지 않은 본능을 그대로 드러내는 현대사회의 태폐적이고 항략적인 소비문화를 정화하고 인격을 닿고 인성을 키울 수 있는 건전한 문화생활을 정착시키는 데 모범적인 역할을 해나가도록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를 시작하면서 복음 말씀에서 들은 대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사목헌장 제이자 바티칸 공의회의 내 헌장 가운데 우리 인간생활에 대한 헌장이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현대인들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이다. 우리 그리스도의 구원사업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구원사업은 현세 질서의 모든 요소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그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현세 질서를 돌보는 것은 삶의 행복 문화와 기업 예술과 직업 정치제도와 사회제도들을 돌보는 것이죠. 정지성과 도덕성이 결여된 사회에서 진정한 인간 발전과 사회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먼저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세상의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희망을 안겨주는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이 되고 새로운 세상을 열망하는 선의의 모든 사람과 협력해서 한의인 나라의 정의를 구현하는 사회인이자 세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잘 안되는 모든 그리스도 모든 그리스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일원이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형제일을 키워가는 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인간 사회의 목적과 기능은 공동선의 실현에 있고 또한 사회의 정의의 구현과 인류 사회의 평화는 개인과 집단을 도와주며 간섭하지 않는 보조성의 원리 그리고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으며 형제를 실현하는 연대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의 정의를 실천하고자 선의의 모든 사람과 협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세상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래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지역이나 계측이나 성변이나 종교이나 종파의 편견을 버리고 부정과 부패를 부르는 어떤 유혹도 단호히 거부할 것을 결심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실천할 수 있는 거리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해나가보도록 하죠. 알아두시다 보면 교황님들의 여러 사회에 대한 교리들을 담고 있는 13세였구나 헷갈렸습니다. 새로운 사태를 비롯해 해가지고 많은 교황님들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 과르침들을 이런 문원들이 있다라는 것들 보시고 혹시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보통 한국천주교주교회의 CBCK 라고 하는 곳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많은 문원들을 전자책으로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메일로 보내셔도 되고 하여튼 이렇게 되고 사실 이 사회교리가 계속해서 더 많이 우리가 신앙생활 신자가 되고 나서도 좀 더 생각하고 공부해보고 하셨으면 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 교리서 안에서도 조금 예비적 요리기간이 아주 넉넉한 것은 아니다 보니까 지금도 막 두가씩 훅훅하고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조금 잘 가르쳐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소명인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혹시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명동 쪽에서도 사회교리 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기회들이 있어요. 우리 주부의 공지들이 가끔 올라오니까 그것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하고 여러분하고 교리 시간으로 만나는 건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벌써 이렇게 거의 다 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마지막과 우리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25일 토요일에 세례 신청하고 교무 행정하는 거 안내 받으셨죠? 그리고 3월 11일 날 종합교리하고 예절 연습하는 걸로 돼 있고 3월 12일 주일에 우리 함께 이 결실을 걷게 얻게 됩니다. 세례의 성사를 받으시게 될 거고 4월 11일 날 첫 고의 성사 있다고 하니까 또 이 일정들 잘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이제 다음 주 빠지지 마시고 오늘 못 오신 사람들도 이제 보강들 잘 하셔야 되는데 보강 우리 같이 이제 웬만하면 3월 12일 날 같이 세례받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빼먹는 일 빼먹어가지고 이제 다음 달 반하고 같이 받는다든가 하는 일 없도록 잘게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시간 마치면서 성모님께 보호를 청하면서 일을 마치며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아롭고 목대신 동정녀시여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